책이야기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책사이다는 한 달에 한 번 책으로 함께 고민할 주제를 갖고 매월 15일 청취자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입니다 오늘도 김느낌님과 황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에 사람들 만나면 이 인사를 누가 먼저 하는지가 경쟁이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먼저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그런 얘기를 하면 왠지 내가 배려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고 사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진짜? 네 최근에 제가 오히려 많이 들었던 말은 올해는 연말연시가 없어진 것 같지 않아? 약간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 연말연시 분위기가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는 참 맞아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는 왜 크리스마스 때 되면 캐럴이 정말 길거리에 다 넘쳤던 것 같은데 올해는 사실 캐럴이나 심지어 트리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연말연시의 어떤 그런 북적함 이런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추측한데 먹고 살만해져서 그런 게 아닌가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저는 오히려 먹고 살만한 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나도 그렇게 생각했네? 아니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예전에는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이런 날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케이크를 정말 생일과 그날 외에는 먹을 날이 없는데 요즘에는 먹고 싶을 때 그래도 케이크 정도 우리가 한 번 사 먹을 상황은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이런 이벤트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히려 각종 난무하는 데이 속에 연말연시나 크리스마스 데이의 그 뭐랄까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올해는 개의 해라는데 저의 해예요? 저도 개띠입니다 진짜? 우리 띠던가? 아 그러시군요 동갑일 수도 있지만 제가 작년에 이제 닷띠였거든요 근데 이 띠 돌아올 때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야 이거 한 두 번 더 더러우면 환갑이다 아 생각하고 싶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분위기가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무슨 동물의 해다 그러면 막 뭐 캐릭터 상품도 나오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올해 유독 개에 관련된 얘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분이 평창 올림픽의 마스코트가 동물이라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적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쨌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지난 방송에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원작 소설 이야기 했을 때 제가 아르테미스와 마션 소개를 해드렸는데 노니다 님께서요 이번 주 방송 듣고 전자도서관에서 아르테미스 대여했습니다 마션만큼 경쾌하고 재미있네요 그리고 엊그제는 채널 CGV에서 마션을 하더라고요 마침 방송 듣고 영화 한 번 더 보고 아르테미스 신작 쭉 이어서 보니까 더 즐겁네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뭔가 굉장히 트렌디한 분인 것 같아요 전자도서관에서 빌렸다 채널 CGV 요즘에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누구죠? 김생민 씨 영어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발음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팟캐스트 듣는데 그 부분이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영어를 이렇게 굴리면서 발음하는데 전혀 뜻은 안 맞는데 약간 그런 유희 저는 업계 사람이다 보니까 이 신작이 벌써 전자도서관에 들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굉장히 빠르네요 어쨌든 저희 방송이 이런 즐거운 연쇄 과정에 영향을 드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저희가 책을 또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책, 판책 얘기를 해볼 텐데 저는 이맘때 늘 고민을 합니다 올해 첫 책으로 뭘 읽을까? 올해 첫 책으로 뭘 살까?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그 첫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12월이 되면요 제가 이제 출판사들에서 신간이 나오면 저를 만나려고 가지고 미팅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12월, 15일 지나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올해 우리 출판사 마지막 책입니다 1월이 되면요 올해 우리 출판사 첫 책입니다 이게 한 3월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매달 책을 안 내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첫 책에 대한 강박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또 올해 첫 책이니까 다들 기대와 포부와 희망, 소망 이런 걸 다 얹어서 오시잖아요 그것에 또 부응해드려야 되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첫 책 뭘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거든요 두 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연초에 첫 책 구매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달이 바뀌었으니 알라딘 쿠폰을 또 받을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 그래서 보통 저는 지금 계획적으로 사거든요 책을 그래서 한 달에 많이 사잖아요 한꺼번에 최근에는 한두 권 정도? 약간 그런 걸 지금 페이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번 달에도 이제 달이 바뀌었으니 새 책을 샀죠 어떤 책을 사셨습니까? 제가 뭐 자연스럽게 제가 이번 달에 산 책은 스틱이라는 책입니다 아 스테디셀러죠 S-T-I-C 스티커 할 때 스틱이라는 달라붙는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전에 저희가 한번 글쓰기 특집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소개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글쓰기에 대한 말하자면 요령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남이 읽는 글을 잘 쓸 수 있는가 에 대한 고차원의 글쓰기죠 왜냐하면 남이 읽을 것까지 예상하고 쓰는 글이 쉽지 않아요 보통은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그거 정리하는데 애를 쓰느라 독자를 고려하고 글 쓴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직업인이 아닌 글쓰기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글쓰기죠 그래서 이 책이 소개 문구, 광고 문구에는 카피라이터들의 필독서 사실 제 와이프가 카피라이터여서 물어봤더니 잘 모른다고 그래요? 이게 편집자들도 필독서처럼 어쨌든 뭔가 말씀하셨듯이 글을 가지고 상대에게 매력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한테 필독서처럼 꼽히는 책이거든요 일단 저는 끝까지 읽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저는 이제 글 쓰는 직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감정이입을 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는 부분들이 많았고 실제로 이거를 뭔가 어느 정도 마스터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그리고 이제 제가 새해를 맞이하여 지금 이제 약간 후배들을 좀 관리하는 그런 이제 양성도 아니고 관리하는 약간 그런 롤을 역할을 맡게 됐는데 높은 사람 있다는 뜻인가요? 뭐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읽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상사가 추천하는 책은 왠지 추천하는 책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강제 독후감 업무의 연장 업무 시간에 읽고 업무 시간에 독후감을 써서 갖고 와라 그거 좋네 업무 시간에 읽는 거 그렇죠 약간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약간 깐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책이 나온 지 좀 됐어요 나온 지 좀 됐는데 모든 카피라이터들이 이 책을 읽고 광고를 만드는데 가끔 보면 이상한 광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글을 굉장히 잘 쓰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근데 분명히 이제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드리면 그냥 뭐 이거는 나온 지 좀 된 책이니까 여러분들의 이 돈을 아껴드리는 차원에서 스포일러를 좀 하면 이 책의 비결은 크게 얘기해서 여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단순성 네 단순하게 써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의외성 아 이런 글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반전이 있어야 반전이 있어야 사람들이 뇌리에 깊게 남는다 세 번째는 구체성 뭐 이제 구체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가 신뢰성 글 쓰는 사람이 쓴 글을 믿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떤 장치를 써야 된가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감성 뭐 감성이야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것 같고 여섯 번째가 이제 이야기 이야기로 전달을 하게 되면 더 뇌리에 깊게 남는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어렵기도 하고 약간 뻔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 글을 잘 쓸 수 있게 될까요? 아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사실 이제 이걸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바로 글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엔 사봐야 되죠 책을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써져 있거든요 이야기를 구성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예시가 있어요 오케이 각각의 섹터마다 다 예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좀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책 한 권을 읽으면 남는 게 굉장히 많을 책입니다 반순성, 의외성, 구체성, 신뢰성, 감성, 이야기 네 그렇죠 어렵네요 이런 책을 읽고 나면 확실히 바로 영향은 있어요 어떤 걸 쓰려고 할 때 이걸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은 하는데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구현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영향을 미치죠 특히 이제 단순성 같은 게 글쓰기 책 읽고 나면 모든 글쓰기 책의 단순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말 영향을 미쳐요 문장을 굉장히 간결하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되죠 내가 쓰고자 하는 말이 참 빈곤했군요 근데 사실 저는 유사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책이 정말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 언어 영역을 보려면 빨리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문의 요지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요령이 있어요 지문별로, 단락별로 주제문을 찾고 주제문에 줄을 긋고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언어 영역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저는 다량의 무협지를 섭렵하면서 자동적으로 글 읽는 속도가 좀 말라진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걸 되게 못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문제 푼 속도도 느려지고 성적도 더 떨어지고 약간 그래서 그냥 제 스타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느끼는 게 이 뭔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어느 순간 저보다 뭔가 더 높은 경지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으니까 저는 이제 말하자면 교육을 받지 않고 약간 뭔가 야생에 독해를 했던 거고 그런 건데 약간 이게 그런 어떤 체계적인 느낌이 있어서 저는 글 쓰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저는 지금 쓰는 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쓰거든요 그냥 남들은 첫 문장 엄청 고민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머릿속에 나오는 게 첫 문장이고 그냥 그렇게 쭉쭉쭉쭉쭉 써요 부럽다 그런데 저한테는 오히려 이런 케이스들이 더 부러운 거죠 뭔가 계산을 하고 개요를 짜고 체계적인 글을 쓰는 말씀하신 거 저도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양쪽 다 서로 넘어서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구조적인 사고와 학습을 통해서 배웠을 때 거기서 이르는 한계 그걸 넘어서려고 할 때는 또 저쪽 게 부럽고 저런 방식으로 시작했을 때는 이쪽 게 또 부러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저는 양쪽이 다 부럽네요 황주부님은 어떤 책 사셨어요? 아니 아까 첫 책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사실은 어머 내가 첫 책으로 이 책을 선택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놀랐어요 사실 저는 계획, 책의 이런 거랑 좀 거리가 멀고 옷을 살 때도 그냥 딱 가서 내 옷이 여기 있네? 이러고 비싸지 않으면 사는 편이에요 굉장히 감성적이시잖아요 그렇죠 비싸면 이건 내 게 아니었나 봐? 그냥 바로 포기하고 근데 이 책도 사실 도서관에 갔는데 왜 신간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에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사실 이 주제가 너무 크리티컬하고 그리고 뭔가 약간 접근하기가 오히려 저는 좀 여성이지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좀 뭔가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사실 혐오의 문제라든가 남성성, 여성성, 요새 젠더의 문제가 정말 핫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진짜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선택하고 주문해서 제가 산 책이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였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분석하는 책들 중에 보면 너무 어려워서 내가 분석을 하려고 책을 산 것인지 나의 뇌를 해부하고 싶어지는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글이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히고요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남성이라는 지위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부장제에서의 남성성이라는 거를 주장하기 힘들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미 이제 남성들도 본인이 가부장 그러면 내가 집에 생계를 다 책임져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과장의 권위를 받아야 돼 실제로는 혼자 벌어서는 그런 안 되는 세상이 왔으니까 사실 이제 남성의 지위도 바뀌고 역할도 바뀌어야 되는데 실제 이랬을 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현상들이나 담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남성성, 이 남성성의 위기라고도 말하는 이 시대의 남성성에 대한 어떤 분석이기도 하고 제가 특히나 재미있었던 것은 그냥 현재의 남성성만이 아니라 이걸 역사적 과정으로 고찰하면서 현지에서 또한 문제되는 남성성들을 짚어보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사실 제가 체계적으로 이 분야에 공부를 안 해봐서 사실 그냥 남성성 그럼 요즘에 어떤 사건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강남역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무슨 논쟁이 있고 정의당 게시판에서 지금 난리가 났고 이런 식으로만 사건을 접근하게 되는데 근대 시기에 식민지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남성이면 사실 권위를 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식민지 남성이에요 그랬을 때 이 남성성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왜곡되고 어떻게 본인에게 인지가 되고 이게 사회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발현되었는지 이런 어떤 분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현재 신자유주의 시대에 특히 엄교 씨가 쓴 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남성을 두 부류로 보고 있어요 어떤 부류냐면 그래 나 찌질이야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남성 예전 같으면 찌질이야 이러면 나의 남성성에 손당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야 이렇게 말해도 돼 나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가서 내가 여자애들에 비해서 특별한 대우 받은 거 없고 군대 다녀와도 이제 도움도 안 되고 지금 나 사는 거 너무 힘들고 나 찌질해 어쩌라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오히려 스스로 표현하는 남성과 또 한편에는 스스로 나는 페미니스트야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보편적 기준에 어긋나 그게 바로 찌질한 거야 라고 표현하는 어떤 그런 두 부류의 남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제가 그냥 요즘에 사건을 통해서 보는 어떤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손쉽게 어떤 입장을 택하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 이건 네가 좀 더 잘못했네 아 이건 좀 무리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하고 좀 더 다르게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게 되었던 그리고 생각보다 글이 정말로 재밌었던 그런 책이라서 아마 이 문제에 좀 접근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닌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남성들은 별로 본인들을 분석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런가? 그렇죠 뭐 네 이 책도 여성독자가 훨씬 비중이 높죠 페미니즘 분야의 도서들이 대부분 그런데 분석의 대상이 남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여성독자들이 많이 읽죠 남성독자는 남성들도 좀 읽어야 될 텐데 아니 근데 재밌었는데요 저는 이게 일방적으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저는 아 뭔가 우리가 결국 책을 읽으면서 결국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나의 생각이라고 내가 스스로 말하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고 그리고 어디로 펼쳐나갈 것인가가 사실은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그 정체성에 대한 책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이 많이 이해가 되어서 정말 남성들에게도 참고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우울해지지 않을까요? 아 그럴까요? 왜냐하면 남성들이 과거에는 사회적 지위나 이런 부분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더 높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 사실 최근에 페미니즘이나 어떤 여성주의가 대두된 이유도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전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뭔가 발언권이 세졌고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고 약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저 같은 경우는 그게 피부로 다가오진 않는데 저희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는 좀 그걸 피부로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나 젊었을 때 남자다움 이거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남성들의 사항이 굉장히 다른 거죠 한 30년 사이에 정말 급변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약간 그런 정체성들의 혼란이 있는데 이미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분석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그런 심정이 아프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남성의 위기라는 담론이에요 왜 우리 IMF 때도 기억나잖아요 아버지가 흔들린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아버지라는 소설의 밀리언셀러 같은 것도 했죠 그렇죠 사실 근데 남성의 위기 담론이 이번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격변기마다 일종의 남성 위기 담론이 있어 왔는데 사실 이런 거는 남성성의 쇠태나 남성의 지위의 하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여러 가지의 남성성도 다양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남성성 중에서도 어떤 그 남성성이 대세로 평가받는 남성성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담론으로 그게 무슨 남성의 자리에 여성이 대체된다거나 남성성이 되고 여성성이 대체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남성성 중에서 하나의 다른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기존의 어떤 다른 남성성이 꺼내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분석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앞서도 계속 얘기 나온 전통적인 남성성 얘기에서 저는 늘 슬프게 다가오는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나에게 어떤 부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담을 내가 짐으로써 어떤 권한과 책임도 생기죠 대부분의 구도가 관계 속에서 근데 뭐가 변해서 나에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내가 좀 내려놔도 돼요 그리고 이걸 내가 맡고 있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걸 알면서도 나는 이 권한과 책임 갖고 있는 일말의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내 자리라고 할까요? 그걸 양보하거나 포기하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날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갉아먹는 줄 알지만 그 부담을 계속 안고 있는 거죠 실제로든 말이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사실은 시대가 정말 바뀌는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여태까지의 시대가 지배와 피지배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저는 공존의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우리가 많은 것이 바뀐다고 했을 때 그 바뀌는 것의 핵심이 뭘까 이제는 아까 말한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그런 슬픔 이건 뭐냐면 내 존재의 슬픔이지 않아요? 실존의 슬픔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는 힘들 것이고 결론적으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는 사실 내 안에 구조가 이 공존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그런 이데올록이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새해 첫 산책 너무 어렵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올해 처음 산 책은요 아직 읽진 않았습니다 나의 마지막 대륙이라는 소설이에요 진짜? 이 대륙은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제가 남극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남극에서 벌어지는 사랑 얘기입니다 여기 너무 상투적이지만 와닿는 표현이 있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과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사람이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런 게 요즘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펭귄을 연구하는 한 주인공과 다른 남녀죠 남녀가 남극에서 만나서 한때를 같이 보내요 같이 펭귄 연구도 하고 하면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돌아갈 때가 된 거죠 그런데 한 명은 남극에 남기로 해요 그 대륙을 좀 더 맛보고 경험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일단 끊어지는데 거기서 생기는 얘기들을 펼쳐내고 있거든요 표지에 펭귄이 그려져 있고 남극 얘기라는 것 때문에 저는 일단 사고 봤습니다 이 책 아직 알라딘에서 10명도 안 샀어요 그 10명 중에 한 명? 제가 첫 번째로 샀습니다 그런 걸 왜 들여다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박알라디님은 세계 명작, 고전 이런 것도 펭귄 클래식 걸 살 것 같은 그래야겠네요 지금까지 생각을 못 해봤네요 한 곳씩 뭐 사서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펭귄 클래식 제가 하여튼 남극은 꼭 한번 다녀와서 말씀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네 저희 산책판책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러면 이어서 오늘 주제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018년 첫 주제톡입니다 1월의 주제는요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는 입니다 영웅이라는 말도 쓰지만 영웅은 왠지 엄청난 서사와 신적인 능력 이런 걸 좀 필요로 할 것 같은데 히어로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 좀 더 명랑하고 유쾌하게 유쾌한 느낌이 있죠 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한국 사회에 좀 이런 히어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느낌들을 기대를 갖고 각자 책을 한 곳씩 골라봤는데요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 저는 미줄라라는 책을 골라왔어요 한국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지명인데 미국의 몬테나주에 있는 대학 도시예요 몬테나주에서는 규모가 두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그래봐야 인구가 7만 명 정도? 7만이면 한국에서는 구민보다 적지 않아요? 그렇죠 서울의 구가 대부분 30에서 50만이니까 몇 개 동을 합친 정도 되죠 아니면 지방의 비수도권의 작은 군 이 정도가 7만 정도인데 그러니까 서로 직접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동네라고 봐야죠 이 동네에서 몇 년 사이에 강간 사건이 많이 벌어졌고 그것들이 이제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가 강간 수도라는 오명을 이 도시가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작가가 감안 통계를 봤더니 강간 수도라고 할 정도의 높은 수치가 아닌 거예요 정확히 미국의 평균적인 강간 사건의 발생 횟수와 같은 거죠 그 인구 비율로 놓고 봐도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여기 궁금증을 갖고 취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책의 작가는 존 크라카우라고 전작이 꽤 유명해요 전작이 희박한 공기 속으로라는 책인데 이 책이 영화화도 됐습니다 재작년인가 개봉했던 에베레스트 상업 여행이 시작되면서 거기서 올라가다가 조난을 당하는 사람들 얘기인데 논픽션 작가인 거죠 이 사람이 여기에 의문을 갖고 이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개인적인 경험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지인이 어린 시절에 그런 성폭행 경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많은 성폭행 피해자들처럼 그 수년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지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우울증도 겪고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폭행 강간 피해자의 80%가 사건 자체를 고발하거나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끙끙 앓고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하나의 본인의 경험이 있었고요 그것이 미줄라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탐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요 피해자들이 고발한 얘기 고발하고 나서 벌어진 얘기들이 진짜 논픽션처럼 이야기처럼 쭉쭉쭉 펼쳐져 있어요 여기에는 많은 얘기들이 들어가죠 주변에서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 이런 얘기 왜 이 피해자들은 주변에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을까 그리고 이들이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고 고발한 다음에 경찰의 조사는 어떠했고 검찰의 기소는 어떠했고 재판의 과정은 어떠했는지 그런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밝은 결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부분 무죄 또는 기소가 되지 않거나 실제로 신고가 아까 한 80%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기소가 되는 비율이 5%도 안 되고요 실제로 이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1% 남짓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미줄라에서도 그런 신고된 강간사건이 350건이면 그중에 경찰이 조사해서 검찰로 이관한 거 이게 114건 그러니까 30% 정도고요 그중에 검찰이 기소한 거는 14건밖에 안 돼요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검찰이 기소를 안 할까 또 이런 것도 이 사람이 계속 취재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검찰 내부에 이런 사건과 관련된 교육이나 업무 시스템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법체계라는 게 당사자주의잖아요 그래서 그냥 돈 주고 변호사 사서 변호사가 말로 싸우는 방식인 거잖아요 이게 피해자한테 너무 불리한 거예요 이게 검찰이 형법으로 다루면서 기소를 해버리면 다른 방식으로 좀 다뤄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비판까지 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책을 골라왔느냐 제가 히어로로 꼽고자 한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부고발자 혹은 공익제보자였어요 이 미줄라라는 책에서 자신의 피해를 목소리를 낸 분들을 내부고발자 혹은 공익제보자라고 분류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류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공익제보자나 내부고발자들이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제대로 발언하지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법으로 보호받는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기업 내에서 배임 같은 경우도 내가 고발한다고 하면 난 보호받지 못해요 이게 되게 공공기관 중심으로 공적 영역에만 한정돼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재작년이죠 현대자동차 대규모 리콜 사태 내부고발하셨던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님 이분이 참여한 데서 시상하는 올해 의인상도 받으셨죠 이분도 이거 공익제보하고 나서 한 달 후에 해고 당했죠 물론 나중에 고소가 취하되긴 했지만 그런 고통을 바로 개인에 다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가 사실은 성폭행 혹은 강간 피해자들도 똑같은 상황이고 이분들이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어쨌든 본인을 구제해내려는 최후의 선택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걸 말을 하고 났을 때 그럼에도 이분들이 꺼냈을 때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 영향 사실 이 미질라 사건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학 내 성폭행들에 대해서 대학이 책임지고 조사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미투운동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붙여서 나도 당한 적이 있다 나도 경험이 있다 이런 일들이 일파 한파 퍼졌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어렵지만 또 아픔과 고통을 개인적으로 감내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이게 저는 그래서 공익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이런 고발 또는 목소리를 내는 일 자체가 사익을 넘어서 공익을 포괄하는 개념과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가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이 책을 골랐어요 매우 큰 공익이죠 세상의 절반이 여자고 사실 여성에게 위험한 세상인 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여성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강간 피해자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받는 정말 드문 대상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단 딱 접고 그래요? 피해가 얼마나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피해를 당했어야? 를 묻기가 먼저인데 유독 강간 피해자는 사실 그러한 대상이 되지 못하잖아요 진짜야? 네 잘못은 없었어? 사실 이제 들어가는 질문부터가 다르고 이게 경찰들이 이 책에서도 지적하는데 강간죄 관련돼서 강간 사건 관련해서 무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무고의 비율을 50%라고 그냥 인지하고 있대요 경찰들이 그러니까 사건 접수가 되면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이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거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사건을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에 깨트려지지 않는 한 일단 초동조사에서 전혀 바람직한 상황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경찰이 좀 대부분 남자여서 약간 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원래 이제 남자들은 자기 중거집단에서 많은 병향을 받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남자들이 얘기하는 게 자기 방어적인 그런 기재들을 많이 뗄 수밖에 없고 사실은 성폭행이 아닌 게 아니었을까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론 이제 그런 신중한 어떤 접근 좋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뭐 개별 어떤 경찰의 업무 방식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꼭 피해자한테 아 이거 사실 이거 뭐 성폭행 아닌 거 아닙니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분명히 좀 교육이 어떤 경찰 내부의 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 그렇죠 내부고발자 문제는 저도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깊고 큰 일을 어떤 회사나 법인의 형태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전 사회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전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던 일들도 사실 이제 내부에서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고 그렇게 되다 보니 뭐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사례도 있지만 현대자동차 사례도 있지만 거의 뭐 대기업마다 다 있어요 내부고발자 문제는 다 있고 그 포스코 계열사에서 이제 내부고발 하셔서 결국에 직장 잃고 뭐 지금 국회 보좌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부고발자를 위한 입법을 하고 계신 정진극 씨라고 그분도 아마 참여연대에서 의인상 받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뭐 사회 전 분야에서 내부고발이 굉장히 중요하죠 블라인드라는 앱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 그게 어떤 거예요? 회사 어떤 특정 회사마다 이제 게시판 같은 게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회사의 잘못된 부분들을 근데 이제 그 아주 공식적인 문제제기라기보다는 하소연과 피로를 호소하고 이런 걸 서로 공감하면서 좀 위로를 얻는 익명 게시판이에요 아 그렇구나 무슨 대나무 숲 이런 건가요 일종의? 아니 그거보다는 약간 더 이제 좀 공신력이 있는 왜냐면 맞아요 공신력이 있습니다 블라인드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령 블라인드 현대자동차 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대자동차 산에 메일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메일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는 익명이지만 그렇죠 들어가서는 아이디도 대화명 아이디도 자기가 바꿀 수 있고 뭐 랜덤 누르면 아이디가 랜덤으로 생성되기도 하고 약간 그런 앱이죠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이 영웅이라는 주제 히어로라는 주제를 고민하면서 참여한 데서 그동안 의인상 수상했던 분들의 목록을 다 찾아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의인상을 수상할 때마다 그 처음에 시작했던 연도 처음에 시작했던 연도가 아니죠 예전부터 그 데이터를 쭉 쌓아서 계속 업그레이드라는 방식으로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권 공익 제보에 대한 책을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책들이 어떤 거냐면 그분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에 대한 거였어요 얼마나 본인들의 삶이 깨어졌고 그 깨어진 삶으로 본인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삶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의 사회적 삶이 어떻게 깨어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그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사실은 뭐냐면 고발을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나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익 제보자는 항상 끝이 안 좋아해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들은 참 조직에서 버티려고 하세요 끝까지 남아서 내가 공익 제보를 했더라도 조직에서 잘 살아남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걸 보여주어야 그다음에도 공익 제보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버티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한 사람의 울림이 메아리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그 사람의 울림에 또한 필요한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작용을 했으면 뭔가 다른 쪽에서 뭔가 화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응원과 지지와 동조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은 왜 우리 모난돌이 정맞는다라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유명한 연설이 있잖아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 그런데 계속 그런 거를 보여주면 지금 캠페인 중에 혹시 어쩌다 슈퍼만 캠페인 아시죠? 저 처음 들어봤는데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유명 팟캐스트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어쩌다 슈퍼맨이라는 공익 캠페인을 해요 어쩌다 슈퍼맨이 바로 누구냐면 공익 제보자예요 이분들은 원래 슈퍼맨이 아니었던 거죠 어쩌다 내가 이건 아니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라고 어쩌다 슈퍼맨이 되었는데 어쩌다 슈퍼맨이 된 결과치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응원과 지지 그리고 지금 딴질보에서 그분들에 대한 인터뷰를 또 쭉 이렇게 좀 제법 긴 분량으로 그냥 간단하게 사건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이분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겪고 있는 현재 본인의 마음이나 어떤 뭐 이야기들까지 쭉 굉장히 길게 기사로 쭉 연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울림 외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시태그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투가 없었다면 그분은 처음에 고발자는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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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가 될 때 그게 정말 사회를 변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에서 그 공익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전달자들한테 좀 불만이 있어요 예전부터 왜냐하면 거의 아까 방금도 얘기하셨다시피 거의 모든 공익 제보자에 대한 기사나 어떤 얘기는 그래서 가산이 집이 풍비박산났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막 눈물을 질질 쥐어짜는 스토리텔링이 시작되죠 그렇게 하면 읽는 사람 머리 뇌리 속에 남는 거는 아 공익 제보를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공익 제보를 어떤 이상을 가지고 했는가는 상관없이 그냥 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얘기가 돼버려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얘기들이 어떤 모종의 펀딩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정진극 씨 같은 경우도 예전에 오마이뉴스의 강민수 기자가 펀딩을 했어요 스토리 펀딩 다음 스토리 펀딩에서 그걸 했는데 이제 그거는 펀딩이니까 말 그대로 돈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와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한 활동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소금 같은 역할들이 계속 되어야 장기적으로는 사회도 건강하고 그리고 어떤 사회와 함께 가는 국가도 더 건강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그분은 지금 내부고발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국가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면 국가의 지원책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구조적인 어떤 지원이 사회적인 지원이 가야 마땅하지 않은가 약간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이제 얘기도 그 사람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집이 풍비박산이 날 줄 모르고 내부고발을 했겠어요 감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의 포인트는 아까 제가 스틱이라는 책도 소개를 드렸지만 그 스토리텔링의 정점에는 이 사람이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이었나 그렇죠 맞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그냥 너무 이 사람이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거는 저는 오히려 취지를 100% 살리지 못하는 글쓰기라고 보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스토리 자체가 지금 기성 언론사에서는 좀 깊이 되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 진보 언론들 빼고는 그걸 쓰는 사람 기자 자체가 찾기가 좀 힘든 구석도 있긴 한데 기왕 쓴다고 하면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읽는 독자에 영향을 미치는 걸 생각해서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제도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보호하는 입장에서의 제도화잖아요 사실은 공익에 큰 기여를 했다는 건 포지티브하게는 상벌로 따지자면 상을 줘야 될 거예요 벌을 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도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몇 만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럼 그 몇 만의 생명을 구한 것에 대한 상해 그리고 그 나쁜 짓을 한 기업이 됐든 사람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하고 사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의 인식도 자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거지 그냥 예를 들어서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우리가 이걸 너무 눈물 나게만 보지 말자 좋은 면을 보자라고 하는 것 또한 일종의 정신승리 그래서 사실 저는 다음 총선에 내부고발자를 비례대표로 하는 정당에게 제 표를 줄 생각이거든요 결국에 정부에서도 사실 그런 얼마 전에 김태형 장관 전 국방부 장관이 최근에 핫한 UAE에 가서 내가 했다 자기 멋대로 국회 비주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UAE 위급사항이 퍼졌을 경우에 군사적으로 협력 자동 개입할 수 있게끔 하는 비밀협약을 인면협약을 메꿔왔다고 아주 당당하게 인터뷰를 했잖아요 황당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그 사람이 국가 공무원인 시절에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굉장히 행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행정부는 쉽게 얘기하면 이걸 입법할 수 없어요 내부고발자 관련 뭔가 이익을 주는 거든 보호를 하는 거든 왜냐하면 본인한테 자기 행정부에 손해가 되는 그런 조치니까 결국에는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한표도 보태겠습니다 역시 저희 택사이다 방송의 묘민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 얘기할 때 이런 얘기까지 나올 줄이라고는 상상도 안 했는데 굉장히 열띤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어쨌든 지금 나온 얘기들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그분들의 안녕을 보장해 주는 것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상을 공개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변호사가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런 시스템의 도입이라든지 또 말씀하셨듯이 응분의 대가, 상이라는 얘기죠 그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김니끼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분들을 다루는 이야기의 태도나 관점 우리의 시선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변화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분들의 용기가 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황주부님 말씀처럼 응원과 격려, 지지 이런 걸 잊지 않고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작가가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준 분들께 전하는 한달락 읽으면서 이 책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성폭행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밝히는 피해자들이 늘어날수록 그들의 힘도 커진다 이 집단적 강인함이 모든 피해자에게 너무 두려워 자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도 힘을 준다 그들이 느끼지 않아도 될 수치심은 대개 고립 속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아, 이 방송을 그냥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 분위기지만 굉장히 우울한 첫 방송, 새해 첫 방송에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김니끼님 어떤 책 골라오셨죠? 제가 골라온 책은 굉장히 따끈따끈한 최신간입니다 재밌었어요 홍성수 교수의 말이 칼이 될 때 화제작이죠? 항상 사람 말조심을 해야 되죠 이 책은 작년이라고 해도 될까요? 재작년부터 사실 한국 사회에 어떤 혐오라는 단어가 대유행하기 시작해서 여성혐오, 혐오시대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책은 그런 어떤 혐오에 대한 제대로 된 첫 대중입문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기존에 혐오 발언 혹은 헤이트 스피치 그렇죠 이런 키워드를 갖고 나온 책들이 있는데 일본의 어떤 사례라든지 또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법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든 이런 책들이 있었지 우리가 지금 마주한 한국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교양소처럼 풀어낸 책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반가웠어요 이분 저자가 지금 숙명여대 법대 교수시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지금 혐오 표현 관련해서는 거의 탑급 연구도 그렇고 실제 여러 가지 행정 업무도 많이 참여하셨죠 인지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약간 넘버원 약간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대로 된 책이 처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나오는 날 급히 사서 읽어봤습니다 저의 감상은 이게 꼭 한국 사회에 필요한 책이라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이정표로서의 의미가 상당하다고 보고요 이전에는 여성 관련 이슈에서만 혐오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제 사실은 혐오라는 표현이나 주제가 거의 전 분야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체계적인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보면 그냥 웬만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약간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좀 아쉬운 점은 저는 이제 사실 이 책 한 권으로 이걸 그냥 마스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여성주의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있었던 그런 주요 이슈들을 다뤘는데 그중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좀 깊이 얘기를 하면 이제 메갈리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요즘에 같이 얘기가 되는 부분이 워마드라는 뭐라 해야지 커뮤니티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약간 더 뭐라 해야죠 뾰족한 여성주의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말도 세게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자아내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마드에서는 또 같은 어떤 소수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게이, 레즈비언, 호모섹슈얼, 트랜스젠더까지 그래서 이분들을 굉장히 배척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차별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맥락상 굉장히 꼬여있는 문제라 그런지 워마드에 대해서는 이 체력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여성혐오 얘기하면 왜 니네도 남성혐오 하지마 이렇게 받아치는 일련의 남성들한테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는 거죠 이거 내가 알고 있는데 일부러 이거 여성주의 유리하게 해주려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말 안 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충분히 그냥 드라이하게 써주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빠져 있고 또 하나는 이 책의 이제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여성혐오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지만 그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어떤 제도적인 법제화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이런 식의 해법으로는 아주 1차원적인 해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이제 우리 사회가 모두 다 좀 장시간 동안 감내해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문제라는 주장이거든요 이 책에서 하시고 있는 주장은 그러면서 굳이 어떤 제도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가장 급한 건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실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 거의 10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국회에서 제정을 하려 했으나 계속 실패하고 있고 심지어는 발의되는 법안의 내용 자체도 점점 퇴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다 얘기를 해놓고 이걸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재정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설이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일부의 극성스러운 기독교 단체들의 반대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래서 약간 아쉬웠던 이게 김느끼님 말씀이 어떤 부분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책이 굉장히 온건한 태도를 전체적으로 취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전체적인 큰 맥락의 이해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에 공감하지 못하면 정말 대화가 어려운 상황일 거고요 그 정도가 대전제 같은 책인 거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명확한 접근법이나 해결책 이런 것까지는 제시를 안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이 책에서 홍성수 교수 저자가 의도한 어떤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초반에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혐오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토론회도 나가고 나름 관련 전문가라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혐오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몰랐던 걸 깨닫게 되고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한 명의 건강한 시민 혹은 이제 교양인으로서의 한 개인 이런 사람이 어떤 문제나 갈등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제 이분은 자기의 연구나 전공 분야가 법이니까 이제 그 분야를 바탕으로 그 문제 차근차근 지금 찾아가서 따라가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라서 아주 이제 전문가가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책 느낌이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태도가 기존에 이제 이런 류의 책에서 잘 찾아보기 어려운 태도라서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따뜻하게 다가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라서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답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태도가 아 이분이 참 되게 조심스럽고 진지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마 책 표지에 이렇게 써놓으셨나 봐요 뭐라고요? 저도 얘기를 듣다 살짝 저는 그 목차를 따라가면서 읽는 과정은 굉장히 즐거웠어요 되게 쉽게 잘 읽히고 우리가 혐오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A부터 Z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중간중간 핫 이슈들이 있어요 그걸 또 이렇게 모아서 빼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걸 읽다 보면 끝이 뭔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죠 명확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뭉개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 이분이 몸을 살이나 살짝 이런 느낌도 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책 표지를 보니까 우리 시대의 대표적 진보 법학자 홍성수 혐오시대 공존을 위한 시민의 교양을 이야기하다 여기에 저는 이분의 태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제 공존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아이와는 공존할 수 없어 이러면 사실 그건 공존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존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 지점인지에 대해서 너무 뾰족하게 지적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가 정말 너는 상대할 가치가 없어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라 좀 들어봐봐 이러면서 네가 몰랐을 수도 있어 사실은 나도 그랬거든 이런 태도로 어떻게 보면 지금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뭔가 논의와 합의가 가능한 테이블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한국 사회는 이 다양성을 포괄할 수밖에 없는 사회인데 우리가 가진 문화나 우리가 가진 업법이나 사실 자체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재밌어요 저는 이 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혐오 이슈에 대한 입문서나 대중서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사실 한국 사람들은 엄청 한방에 해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에도 대답이 나와 요즘에도 특히 막 뭔 일만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라 뭐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해라 법안 얘기할 때도 원샷 얘기가 원샷 얘기하고 근데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제 그럴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그 끝이 뭉툭뭉툭한 이 책의 마무리들을 보면서 다 같이 좀 생각을 더 해봤으면 좋겠다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그러니까 뭐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더 좀 얘기할 수 있는 꺼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결말이라 마무리 방법이라 저는 그 점이 되게 좋았고 왜냐하면 그 특히 뭐 혐오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히 긴급한 문제다 보니까 차별을 당장 당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뜨뜨미지간 한 소리야 지금 나를 당장 구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뾰족한 뭔가 이게 액션이 있으면 뭔가 이 기득권층에서도 내가 뭐 그러면 굉장히 나쁜 놈이고 잘못됐다는 얘기야? 약간 이렇게 대받아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번 올해 첫 방송 주제가 영웅인데 웃고 싶었어 진짜 왜 저는 이 책을 갖고 왔냐면 사실 그 뾰족하고 명쾌한 답이 없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시대에서는 어떤 특출난 영웅 한 명이 뭔가 대서사실을 이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뭔가 불확실한 뭔가에 대해서는 그냥 존버하는 존나 버티는 존버가 그거였어? 아 모르셨습니까? 몰랐어 존나 버티는 입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혐오 관련 문제가 너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해도 다 같이 감수하고 참고 그리고 이제 뭐 긴급히 누구를 구해제해야 될 상황이 오면 그것 좀 해주고 약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올해에도 아마 많은 혐오 문제들이 이게 나올 텐데 그 해결책으로 저는 이런 해결책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책으로 왔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딱 연결이 되네요 네 최신간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특히 또 이 혐오 문제는 어쨌든 소수자를 향한 공격, 배제, 차별 이런 목적을 띄고 벌어지는 일들이 적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존이라는 얘기를 했듯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장애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같은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는 전제 속에서 좀 대화가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올라와야 우리가 공존이라는 말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도 어딘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소수자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짚어두고 싶은 것은 책이 안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짚어두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차별금지법이 몇 차례에 걸쳐서 재정 시도가 있었다 그때 이제 재계에서도 반대를 하고 기독교 일부 단체들도 막 극렬 반대를 했어요 제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초반에 2000년대 중반 그때는 아마 노무현 정권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 나왔던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퇴보하고 있어요 발의 자체가 뭉개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가령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대선 기간 때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약간 좀 소극적으로 답변을 했다가 지지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차별금지법 하면 보통 차별을 금지하는 거니까 차별을 하면 뭔가 국가로부터 혼이 날 것 같잖아요 그런 내용이 실제로 시도가 됐었어요 아주 초기에는 근데 지금의 차별금지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건 뭐야 그냥 차별은 나쁜 거고 금지해요 정도의 선언적인 의미예요 헌법 같은 얘기군요 네 약간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법안을 보면 발의된 내용을 보면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차별을 막는 차별금지법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민사를 해야 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한국 법책에 들어온 게 2011년 3월이 최초예요 그전까지는 뭐 아 저거는 우리 법책이랑 안 맞아 약간 이러다가 이제 하도급법 개정안 하면서 그때 처음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단 그런 상태고 이거를 가장 기초적인 어떤 선언적인 의미의 차별금지법도 지금 우리는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헌법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꼭 이거 관련해서 이제 뭔가 법안이 던져지면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은 좀 동의를 해주셨으면 네 네 저희 1월 주제톡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는 여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황주부님의 책만 남았습니다 굉장히 클래식한 영웅 이야기를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저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책의 목록을 보고 내가 헛다리를 짚은 것이 아닌가 진짜 영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너무 순진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현대적 영웅을 이렇게 하실 때 저는 영웅이 뭐지부터 시작을 해서 영웅에 관한 사실은 가장 우리가 고전이라고 흔히 말하는 조셉 캠벨의 1948년작 천 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을 골라왔어요 출간 70주년에 맞춰서 가져오셨네요 조셉 캠벨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마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 책을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읽으시는 분들도 제가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사놓고 여러 번 시도를 하였으나 내가 마지막 장을 보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의 앞 표지에 2009년 3월 11일 날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각 장을 정리해보자 이 책을 읽기에 내공이 모자란다 유유 이렇게 써놨어요 일단 굉장히 두껍고 그 내용이 사실은 뭐냐면 이게 정말 동해번적 사회번적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신화들을 다루고 있고 이게 무슨 딱 일장 일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분들에게는 상상의 나래를 그야말로 자유롭게 펼쳐줄 수 있는 책이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읽다가 길을 잃어서 나 잠깐 나가야겠다 지도가 안 그려지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많은 책입니다 굉장히 지금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정표처럼 스티커가 한 40여 개가 지금 빼곡하게 붙어있습니다 책을 잘 정리했다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사실 그냥 이 책을 제가 일목요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리해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세계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동화, 신화, 민담,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영웅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이런 영웅들이죠 우주적 영웅, 부처라든가 예수라든가 그래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이런 영웅의 이야기까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 개의 얼굴을 가진 영웅들이 있는데 사실 이 영웅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한 개의 얼굴처럼 그 과정을, 그 패턴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셉 캔블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디어에는 심리학자인 유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제 신화나 꿈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집단 무의식의 발현이고 어떤 영웅이 모험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시련과 시련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웅의 과정에 입문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영웅의 소명을 완수하고 돌아오죠 그렇죠 이런 과정이 이제 전체적인 그 영웅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단지 그 1인의 영웅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간이 겪는 삶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태어날 때 포율 중에서도 인간의 특징이 있잖아요 인간은 엄마의 젖가슴에 가장 오래 달려있는 존재잖아요 송아지는 나오자마자 벌떡 일어서서 네 발로 걷지만 인간은 1년이 넘게 혼자 걷지를 못하고 자기 손으로 뭘 먹이를 먹기까지 7, 8년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이 이제 엄마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엄마의 세계, 개인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의 세계,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의 세계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 또 나아가서 뭔가 스스로 이제 인간으로서 나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획득하고 완성된 어떤 과정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 영웅의 여정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책의 매력은 어떻게 보면 패턴은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이 패턴은 사실 우리가 모든 드라마나 그 다음에 이제 히어로물이나 굳이 히어로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헐리우드 영화의 구조를 보면 이티, 람보,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 구조에 사실은 공통적으로 다 차용되는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무한한 상상에 빠지고 싶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 속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닮은 구석들과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라는 맛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일단 이분이 되게 옛날 사람이세요 일단 1948년 작이고 87년대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가부장적이야 이런 어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유혹자가 여성이야?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옛날에 구조적으로 되게 강고하게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거슬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고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도 그 옛날 분도 이렇게 말해요 현대의 시대? 참 어렵다 그래서 옛날은 결국 영웅이라는 게 개인에서 출발했지만 그 옛날의 시대라는 건 개인이 공동체와 그리고 어떤 우주의 질서와 만나지 않는 개인은 의미가 없는 시대였어요 예전은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공동체 따위? 우주 따위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개인에게 귀결되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크리스트의 영웅이란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에 이런 창조적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회를 지키고 구원해야 될 사람이 바로 창조적 영웅인데 우리 각자는 영웅이 그 대승을 거두고 그 빛나는 순간이 아니라 그가 개인적으로 절망을 느끼고 침묵을 지킬 때 그가 겪는 모든 시련을 나누어 부담하는 자가 영웅이다 전 사실 이 영웅이라는 주제를 고민하면서 1987 영화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참 놀라운 건 그 영화의 구조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예전에 영화의 구조를 보면 기본적인 히어로물은요 한 영웅이 소명을 받았으나 그걸 거부했다가 넌 지구를 지켜야 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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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뭔가 누구의 죽음이라든가 동기부여를 받아서 그래 내가 지구를 구할 거야 이래서 온갖 시련을 겪고 정말 그 악한 영웅과 대립해서 지구를 끝까지 본인이 온전히 구해내는 과정이 사실 영웅의 스토리잖아요 근데 그 1987 영화는 그 뭐랄까요 우리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끊임없이 뭐랄까 맞물리는 바퀴와 같은 영웅들을 봤어요 이 시점에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이 다 한 게 아니에요 1987년에 우리가 그 혁명을 그 민주화의 물결을 한 사람이 골방에 앉아서 김정남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해서 이걸 다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기가 막히게 운때가 좋았죠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안유라는 인물에게 되게 관심이 갔어요 아마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사람이 이제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맡냐면 교도소의 보안개장이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뭐냐면 굉장히 악명 높은 얘는 얄짤없어라고 평가받는 사람 있잖아요 짤없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얄짤없이 굴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뭘 하냐면 이부영에게 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걸려온 들어온 이 두 사람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사건이 조작되고 은폐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정리해서 쪽지로 넘겨줘요 그래서 이부영이 그걸 받아서 바깥의 비둘기를 통해서 전달해서 사실은 이게 5.18 미사 때 이게 성명서로 나가게 되고 우리가 이제 87년 대투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영화적으로 표현됐던 걸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얄짤없는 사람이에요 이부영이 찔러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는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권하에서 두드려 맞아요 누구한테냐면 경찰들한테 경찰들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이 고문경관들하고 이제 가족들이 면회를 하잖아요 이럴 때 그건 교도소의 룰이에요 국가가 정해둔 룰이잖아요 자기가 참관을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진실을 말하니까 막 두드려 패고 교도소에서 이게 때리면 안 되잖아요 제소자를 외부인이 신체 접촉을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가져왔던 그 룰을 처참하게 진문개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기조차도 개패듯이 맞아요 보안개장인데 제가 볼 땐 그때 빡쳤던 거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웅이라는 게 우리가 그런 거 같아요 본래 옛날처럼 타고난 영웅이 있을까 이런 우리가 의심을 많이 갖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난 용관이 통뼈야 알에서 나왔고 내가 소명을 받았어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에겐간 그건 가족이기도 하고 원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1987년도에 영웅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자기가 맡은 일 속에서 검사가 너 같으면 도장 찍겠어 이 부검 저기 저기 화장 동의서에 그리고 보안 개장이 내가 적어도 운동권 애들한테는 욕을 먹어 그렇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이 국가와 나와의 계약에 의해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롤들이 무너질 때 이 사람이 뭐냐면 삐짓고 나오는 거죠 네 선고처럼 그렇죠 선고처럼 이런 선고들이 맞물려서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동아일보가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전까지 칠판에 써진 보도 지침대로 바로 어제까지 보도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제와 오늘의 차이가 뭘까 도대체 그 사람들의 그 시점에 움직이게 했던 영웅적이게 했던 영웅이어서가 아니라 영웅적이게 했던 그게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의 소명을 나누어 맞는 것 그리고 그 때에 응답하는 것 살짝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예전에 그 한 사람의 뭐랄까 탑다운이 있잖아요 난 탑이야 다운들아 나를 따라 이 영웅이 아니라 지금은 이런 작은 영웅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때를 잘 살피다가 정말 이 촛불처럼 우리 모두들 일상에 있었잖아요 이런 게 지금의 영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약간 영웅서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반감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동네 바보에 대해 느끼는 반감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영웅과 동네 바보는 비슷한 역할을 해요 네네 가령 빡센 일 그리고 누가 봐도 의기롭지만 아주 쉽지 않은 일 를 영웅의 몫으로 밀면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반대로 바보한테 멍청한 역할을 다 주잖아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은 바보보다는 나으니까 안도감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공통적으로 야기하는 효과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음 평범한 사람들은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1987 영화 아직 못 봤는데 어쨌든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워낙 매스컴에서도 많이 다루고 해서 이제 영화의 스토리도 보지 않지만 다 알 정도로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부영씨가 안유로 나왔던 그런 분한테 그 분한테 훈장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전형적인 영웅 서사에 훈장을 왜 줘요 그 사람은 여태까지 굉장히 고문 교도관으로 악명 높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거꾸로 최한 변호사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제가 그 지시를 겪으셨던 분한테 흥미로운 어떤 분석 하나 들었던 게 뭐냐면 왜 뜬금없이 최한 당시 부장이죠 부검을 지시했는가 그때는 경찰이 정말 막 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경검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검찰이 확실하게 우위에 있지만 그때만 해도 경찰 검찰이 좀 대립을 하던 시기였고 쉽게 얘기하면 대립을 하는 시기인데 경찰이 이 꼴 터트린 거를 검찰이 커버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영웅서사의 문제를 본다고 하면 그냥 그 사람 하나 영웅 만들고 우리도 기분 좋고 아 우리 참 운이 좋았네 약간 이렇게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그게 공동체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요소다 더 이상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영웅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이유는 사실 예전에 송호준 씨라고 한국 최초로 개인 인공위성을 우주로 날려보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분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왜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막 편지를 초등학생들이 수백 장을 써가지고 보낸대요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들이요 그렇죠 아 이런 과학자가 세상에 있는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니네 과학자를 꿈꾼 애들 편지 보내봐 그러면 이제 애들이 우리의 영웅 뭐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코 나는 영웅이 되는 걸 원치도 않고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저랑 인터뷰를 해서 근데 그 인터뷰 기사가 너무 반향이 커서 음 이분이 라디오스타에도 출연을 했었거든요 아 네 일반인인데 기억이 아닙니다 아 진짜? 네 라디오스타에 출연을 했었어요 그리고 막 인텔 광고 찍고 오 리얼? 네 막 그랬었는데 저는 근데 이분의 말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진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실 미디어 아티스트인데 과학자가 아니라 그 인공위성을 보냈던 것 자체도 누구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사회에 던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고 그 다음부터 이분이 뭘 했냐면 그 본인의 영웅 서사 죽이기를 했어요 작업을 음 이 인공위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엄청 최첨단 음 나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일단 한 수 접어주고 아니라는 거지 인터넷 찾아보면 니네도 만들 수 있어 음 약간 이런 걸 이제 꿈꿨던 건데 더 이제 역효과로 자기가 영웅이 되어버리니까 음 자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이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그래서 저는 약간 그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영웅이라는 이 기제가 굉장히 어떤 공동체의 악영향을 미치는 안 좋은 기제고 영웅이라는 취급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좀 깔 필요가 있다 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조세 캠벨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얘기하셨을 때 아 이게 그 옛날에도 이제 이 사람이 그 신화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아 그래 이게 정말 어느 지점에 올라가면 같아진다고 이 분은 정말 그 이렇게 생각할 거리가 없는 그 옛날에도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영웅 이야기를 하다보면 조금 전에 김 느낌님도 말씀하셨듯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자꾸 소환해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반작용을 낳기도 하고 불편함을 이끌어내기도 하니까 뭐 21세기 들어서는 뭐 안티 히어로 몰도 많이 나오고 네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도 21세기 초에 나왔던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정말 평범한 소년의 고민을 담아서 또 사람들에게 다른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987에서는 또 또 다른 방식의 영웅이라고 불러야 할 어떤 영웅들이지만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호명될 이런 영웅들까지 좀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런 영웅 뭐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아까 이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돌아오는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받아요 예전에는 돌아오기 위한 여정이었죠 그렇죠 영웅이라는 게 근데 지금은 거의 그냥 직선적인 세계관이라서 그냥 나홀로 끝까지 가는 방식 뭐 공동체 이런 거 사실 별로 신경 쓰거나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특히 뭐 현대 자본주의에서 영웅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정말 무슨 엄청난 부를 축적해가지고 혼자 승승장구하는 사람 자본주의에서 돈 걱정 안 하고 쓸 수 있는 사람 네 아니면 그건 전제로 하되 일종의 자기가 선지자로서의 어떤 선인의 역할까지 같이 가져가는 사람 뭐 빌 게이츠나 워런 보핏 같은 사람이 그렇죠 본질적으로 꽤 다르지 않는데 그런 역할까지 자기가 다 선한 영웅의 역할까지 독점하는 사람 악인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죠 자기는 그러니까 두 개를 다가겨야 돼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영웅들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 이제 애초에 시작한 어떤 공동체라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을 자꾸 품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공동체의 경계가 굉장히 희미해졌죠 자 오늘 우리가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는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다채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가 펼쳐져서 마치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백분토론의 느낌 그러니까 신년특집토론 같은 느낌이 오늘 펼쳐졌어요 웃지요 저는 놀랍습니다 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저는 미줄라 그리고 김 느낌님은 홍성수 교수의 말이 칼이 될 때 황주부님은 조셉 캠벨의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세 권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고요 기회가 닿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추천하고 권하고 또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들 또 여러분들께서 찾고자 하는 관심있는 영웅의 이야기들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저희 또 댓글 남겨주시면 책 선물 드리잖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여러분들이 바라는 히어로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김 느낌님 황주부님도 새해 덕담이라도 한 말씀 덕담 미친 듯이 전화가 오면서 막 일이 막 미친 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뭐랄까 프리랜서로서의 나의 삶에 대해서 그냥 강제로 생각하게 됐던 이 2주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결국은 전화통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이가 지금 내일이 50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좀 그 기분의 격차를 겪으면서 저의 중심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중심을 잘 잡으려면 전화통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사실 새해 결심을 했었는데요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코앞이군요? 네 진짜 이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그냥 거저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알 수 없는 어떤 깨달음이에요 왜? 너무 뻥쭌는 얼굴로 왜? 이렇게 두리부르고 왜?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난 애를 안 낳아서 몰라 아 저는 이제 경제적인 비유를 좋아하는데 말하자면 세금을 내지 않고 살았던 거죠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책임져야 하는 몫이 있는데 근데 얘가 태어나는 게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 엄청 부담인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부모님 두 분 다 계신데 각자 말하자면 이제 호구지책을 마련하고 계시고 두 분 다 저희가 할 일이 없거든요 부모님이 부양한다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남긴 거액의 빚을 조금씩 갚는다던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뭐 학자금 대출 있었던 게 다인데 그것도 이제 다 갚았고 그래서 빚이 없는 채로 좀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빚이 생긴 거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올해 정반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새해 목표 같은 거 세어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저도 최근에 정말 이런 게 약간 공황장애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뭔가 너무 지치고 연예인들만 겪는다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도저히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엄청나게 어렵고 복잡한 일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상태에 계속 봉착하고 근데 그게 또 일이 끝나야 어쨌든 해소되는 거잖아요 계속 스트레스는 받고 있는 상황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제가 뭐 한두 달이 아니라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목표를 딱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내려놓기 두 번째 그만두기 세 번째 포기하기 그래서 절에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일들을 내려놓고 포기해보자 이게 올해 목표예요 오랜만에 새해 목표를 세운 만큼 꼭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안 되시면 저를 고용하세요 제가 이제 고용 급여를 받고 체크를 해드립니다 쪼아드립니다 전화로 이거 놓으신다고 했는데 지금 괜찮냐고 잘 안 되면 여러분들께 또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책사이다 오늘 19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청취자 분들께서도 올해 새해 소망들 하나씩 꼭 이뤄가는 1월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알아? 옛날엔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대 대학 입학금? 그게 뭔데? 등록금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래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크게는 100만 원이나 더 됐었대 그런데 왜 100만 원인지 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했대 그런 걸 왜 내? 어떻게 없어졌는데? 바로 청년참여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즐거운 변화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이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청년참여연대 utkll Kentucky emiig 우우우우우우우